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신 다음 그건 쉬고 싶잖아요 숙면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외딴 곳을 가셨다 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죠 잡히시기 전 번민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코 보금 14장 36절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마르코 보금소에 주님의 기도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겟세만이에서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셨던 내용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접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PBC 평화방송 PBC 평화방송 PBC 평화방송 PBC 평화방송 PBC 평화방송